먼저 지난 시간 복숨입니다. 뭐뭐에 이르다. 벨역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차를 타고 달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네요. 개스는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맞춰보세요. 무슨 이유로 어째서인지 share는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둘만 공을 던지고 놀고 자기는 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베일리입니다. share, share, they wouldn't share this ball with me. 여느 할아버지처럼 몰래 베일리에게 베이컨을 먹이고 있습니다. 스탑 아이엔지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표현입니다. 훈련 중이니 먹이주는 것을 멈춰달라 하네요. 캐치 잡다 다들 아시죠? 여기서처럼 어떠한 상황을 잡다. 즉 어떠한 상황을 목격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캐치, 캐치, you caught me, you caught me. When I wasn't thinking about food, my mind wandered. When I wasn't thinking about food, my mind wandered. When I wasn't thinking about food, my mind wandered. 먹고 있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베일리입니다. 원더는 돌아다니거나 헤매다라는 뜻으로 궁금해하다라는 원더와 거의 유사하게 들림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wonder, wonder, I wonder if you love me. Wander, wander, my mind wandered. Oh yeah, keep rubbing. And, might there be more bacon? Oh yeah, keep rubbing. And, might there be more bacon? Oh yeah, keep rubbing. And, might there be more bacon? Oh yeah, keep rubbing. And, might there be more bacon? Oh yeah, keep rubbing. And, might there be more bacon? Oh, yeah, keep rubbing. And might there be more bacon? Keep ing는 계속 뭐뭐하다라는 표현이며 러브는 문지르다라는 뜻입니다. 발마사지가 만족스러운 베일리입니다. 계속해서 문지르다. Keep rubbing 이든의 아빠는 사무직으로 옮기고 싶어하지만 회사에서는 현장, 여기서는 영업직에 계속 남아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필드는 현장, 들판, 경기장 등의 뜻을 가집니다. 필드 필드 They want him in the 필드 기본적으로 이든의 아빠는 매사에 약간 부정적이고 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분위기가 살짝 불편해짐을 느끼자 이든은 베일리와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익스큐스는 자리를 뜨면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익스큐스 익스큐스 Can me and Bailey be excused? Every morning A big yellow box with wheels took Ethan away from me 스쿨버스가 베일리의 눈에는 바퀴 달린 커다란 노란 상자로 보이나 봅니다. Take away는 카페 등에서 주문한 음료를 가지고 갈 때 쓰이거나 여기서처럼 무언가를 빼앗을 때도 쓰입니다. 이든을 자신으로부터 뺏어간다고 느끼나 봅니다. Take away Take away Take Ethan away from me When dad was in the right mood He was so much fun to play with When dad was in the right mood He was so much fun to play with When dad was in the right mood He was so much fun to play with When dad was in the right mood 다들 외출한 사이 심심했던 베일리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이걸 목격한 아빠의 슬리퍼도 물고 달아났습니다. 아빠가 화가나 베일리를 쫓아가는데 베일리는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네요. 무드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며 때로는 맥락에 따라 그 자체로 좋지 않은 기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라이트 무드, 적절한 기분, 여기서는 기분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치고 아빠에게 붙잡힌 베일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상 실선과 함께하는 영어 공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